요즘에 지수 증시가 좋죠?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상승장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이번에는 이 조정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꽤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대략적으로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여기 직전에 고점 돌파 다음에 지난 1월 상승장 고점때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가이드 그대로 가고 있죠? 파란색 1차 지지 며칠 받고 난 다음에 1차 저항 돌파 다음에 순차적으로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 여부가 남아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죠? 역시 조정이 기회였고 그대로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3-34%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크게 봐서 여기 밑에서부터는 벌써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 2년을 통틀어서 가장 존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에 휩싸여 계신 분들은 이번 상승장 수익을 제대로 보진 못했겠죠. 이렇게 상승하고 시장에 좋다. 이제 또 복귀를 하고 비상금 털어서 또 넣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도 2주 전도 한 달 전도 계속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 상반기에 상승장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은 큽니다. 크지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상승의 순간에 조정도 오면서 이제 지그재그로 올라가겠죠. 상승 추이에서는 조정이 기회가 되고 하락 추이에서는 조정을 피했다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스윙매매의 큰 전략은 이렇고.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오르고 있다는 말은 지금 어느정도 익절도 해나가고 그 다음 또 조정이 온다면 그때도 분할 매수 기회가 되겠죠. 코스닥 경우 RSI 70 이상으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70 이상 들어갔다고 무조건 하락이 아니에요. 70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머물렀다가 한 번 더 상승하고 내려갔죠. 이번에도 일자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조정받을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것은 단기간에 너무 올랐고 과매수 구간이고 여기서 이제 서서히 분할 매도로 익절을 조금씩 해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놨다가 5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식이 되었든 이런 식이 되었든 조정을 받을 때 다시 사모 오면 그 다음 상승장에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오르면 또 익절로 챙겨나가고 스윙매매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해외 증시 체크를 해볼게요. 다우도 20선 돌파 다음에 상승 가능하다 설명을 드렸는데 전고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도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상승이 나왔죠. 상승 추세는 타고 있지만 언제든 뭐 작은 조정도 나올 수 있고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인 이렇게 지켜주던 저점대 전저점을 크게 이탈하고 겁주고 바로 회복하는 자 이런 지지대를 이탈 다음에 빠르게 회복할 때는 치고 올라가는 형태가 많다. 강에서 자주 나왔던 패턴이죠. 이렇게 10선 유지하고 있다가 10선 이탈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받다가 이제 10선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상에서는 다우지수 주봉 종가가가 10선을 지켜내는지 조정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도 어느 순간 직전 고점까지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상승했죠. 그죠? 지난번 여기 가이드라인 지켜주고 난 다음에 저점 빨리 회복하고 중간에 직전 고점 돌파 한번 조정받고 그대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증시 역시 분위기 우상향으로 좋고요. 주봉을 한번 보면은 바닥을 만들고 이제 통과하는 분위기죠. 이런 긴 추세를 돌파 다음에 한번 조정받고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 전형적인 패턴이죠. 추세를 돌파 추세선을 지지 그 다음에 전 고점 돌파하면은 이렇게 상승 가능성. 그 다음 이번엔 중국 증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상해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가이드에요. 계속 지지받던 부분 이 부분 지켜주면 된다. 여기 왔다가 여기 지지받고 한번 상승 그 다음 지지받고 어느 순간 여기까지 이 쌍바닥에 만들고 쌍바닥 중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직전 고점까지 또 달려가겠죠. 이 직전 고점 금방에서 맞으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0선이나 10선 등을 막고 다시 올라가는지를 보면 되고 바로 여기를 직전 고점 돌파한다면은 조정받을 때 직전 고점대에서 지지받던지를 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중요한 상해 증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참고할 비트코인 시세 비트코인 주봉 시세에요. 이게 장대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십자도지로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들어올린 시세의 윗부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죠.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주거나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증시에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 미등시 공포지수 확인을 해볼게요. 공포로 한번 찔러주고 이제 탐욕적으로 끝으로 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츄위가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게 때문에 이렇게 가다래도 분할 매도 구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한번 다시 이 시세의 중심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공포지수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지지받던 부분을 돌파를 했거든요. 자 이것으로 두 개. 첫 번째는 증시가 그만큼 많이 단기간에 과열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탐욕 쪽으로 이 탐욕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즉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종합을 해보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으니 약조정이든 큰 조정이든 조정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렸다가 다시 공포적으로 조금 갔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시세의 중심 정도에서 이쪽까지 들어갔을 때 또 분할 매수를 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고 또 공포적으로 갔을 때는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리는 단기스윙 매매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길게 보니까 확실하게 계속 내려오던 추세를 지금 막아 서고 있죠. 그죠? 직전 고점과 그 전에 고점 딱 맞는 부분 거기까지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죠. 그죠? 힘과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자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은 일자가 아니라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거치면서 1차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2600포인트 전후반까지 열려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다른 레벨이거든요. 여기 있는 레벨을 힘과 함께 돌파하면 그 위에 있는 레벨의 저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기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어렵지는 않아요. 비교적 쉽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1차적으로는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대략적으로 2550포인트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여기 전전 고점대 여기 갭의 밑부분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이 강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지 이 근방에서 한번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익절을 좀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여기서 조정해오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조정해오든 이 조정에서 그 구간에서 주식 비중을 늘리면 그 다음에 또 상승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코스닥에서 주봉을 보면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 위로 우선 9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어요. 여기 가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파할지 이 근방에서 조정받고 올라갈지 코스닥 역시 지금도 하나의 저항때거든요. 여기 박스가 되어있는 여기 윗부분이에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다음 조정 시에는 다른 섹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좀 오르지 않았던 우랑주라든지 게임, 컨텐츠, 바이오, 정류, 화학, 반도체,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있죠.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 한번 생각과 공부를 해보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때는 스윙매매자는 계속해서 분할 익절 다음 조정기 기다리고 단타 매매자는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테마 장세는 이어질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강했죠. 그때그때 강한 테마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아마 오를 겁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으면 역시 짧게 짧게 수익을 잘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욕심을 줄이고 전략은 계속해서 세우고 지수가 더 올랐을 때의 전략 지수가 또 내려갔을 때의 전략 내려갔을 때 어떤 것을 또 사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고 단타 매매자는 순한매 테마가 어느 것이 나올지 계속해서 테마 돌아가는 거 확인을 잘하시고 이번 상반기 상승장에 전략적으로 좋은 수익 내시길 기원 드립니다.